네 어 이 방은 지금 제가 사진으로 대체 하려고 해요 지금 사진은 음 제가 작년인가 찍었던 위층이구요 지금 같은 구조의 아래층이 나왔다고 합니다 투룸이고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합니다 거실 공간은 조금 크지는 않구요 어 가격은 1억 7천에 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베란다 도 있고 위치는 신대방역 한 800미터 정도 좋은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옵션이 어 가스레인지랑 에어컨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랑 냉장고가 없습니다 세탁기랑 냉장고가 없고 가서 찍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이 아직 거주 중이라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요 지금 보이는 사진 하고 층만 다르고 어 크기나 구조가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직접 찍으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 광고를 일단 올려 보려고 해요 이사 날짜는 6월 15일에서 25일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하고 아쉽게 주차 자리는 어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본게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인말 들으면은 어 층만 다르고 내부가 똑같다고 한거 그거 믿고 어 지금 올리는 겁니다 아마 층이 한층 낮아서 채광이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내부 스타일은 다 똑같다고 하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치수 같은 건 뭐 젤 수가 없죠 저도 이 손님 있을 때 어 오라고 하니까 저도 제가 혼자서 가서 이렇게 찍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같은 구조에 예전에 올렸던 그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고 1억 7천에 투룸에 이 정도 신축급이면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 날짜는 6월 15일에서 23일을 희망하는데 이제 그 외 날짜는 이제 협의를 한번 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애완동물은 안되고 그래서 위치는 뭐 구로디에이터랑 신대병력이 사이긴 한데 신대병력이 어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관리비는 5만원입니다 투룸치고 관리비가 어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투룸치고 관리비는 5만원입니다 투룸치고 관리비는 5만원입니다 투룸치고 관리비는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.